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대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승책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지정학 분석가이자 베테랑 언론인 페페 에스코바르가 말했습니다. 브레진스키가 1957년 출판된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미 유라시아에서 경쟁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유라시아 전역에서 동료 경쟁자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출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대연합이라는 브레진스키의 악몽은 어떻게 현실로 바뀌었는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의 도발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에스코바르는 전했습니다. 미군은 실제 전쟁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명한 항공모함 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 미군 전단은 남중국해에서 30분 만에 침몰할 수 있다. 펜타곤은 전쟁 게임을 해봐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미국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가 러시아에 대해 취한 전례 없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스크바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극초음속 무기의 우수성을 볼 때 미국과의 격차는 최소한 두 세대이다. 미국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산복합체 측면에서 미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한 것이지 러시아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서방집단이 모스크바, 베이징 및 대부분의 남방구 강대국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은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음을 나타냅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존 질서 전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우리는 100년만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고 러시아는 1990년대 황폐화된 이후 이제 세계 최고의 군사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페페 에스코바르는 지구촌이 탈달러화의 갈림길에 본격 진입했다. 페트로 위안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독성 칵테일과 광기어린 제재, 광범위한 위협에 시달리는 패권 국가가 내부로부터 피를 흘리고 있다. 탈달러화는 시스템 붕괴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세계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2001년 73%에서 작년 47%로 떨어졌고 내년 말까지는 3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2022년 러시아 외환 3000억 달러를 미국이 동결한 것이 결정적인 방아쇄였습니다. 현재 최소 19개국 이상이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을 요청하고 있고 브릭스는 자체의 기축통화와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로 브릭스, 확장된 브릭스죠. BRII-CS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무역 거래에서 이미 70% 이상이 루블과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가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러시아 외환 거래소에서는 역시 위안이 달러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인도가 루피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고 인도는 4월에만 러시아 석유를 전년 대비 무려 6배 증가한 수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룰라는 지구촌 남방구 전체 무역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방코복콤BBM이라는 은행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중국의 결제망 CIPS에 참여했습니다. 중동의 석유와 가스가 위안화 거래를 본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북남운송혈황과 중국의 1대1로 경제혈황이 연결되면서 물류혁명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러 표시 채권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무기화된 통화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적으로 기지 제국인 미국의 800여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와 운영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패권이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은 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러시아 중국 이란은 항모킬러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릭스와 함께 새로운 대안기구로 떠오르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2001년 창립한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 국제기구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국은 9개국이며 옵서버 3개국 그리고 초청국가 및 기구 대화파트너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보렐은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해지는 중국에 대해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부상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좋든 싫든 강대국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크진 한국도 달러 확보 부담에 탈달러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자국통화로 무역결제를 하기로 했고 아세안 5개국 및 중국 일본과도 지역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풀려진 미군의 지출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스푸트니크의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의 부풀려진 지출이 항상 미군이 최고의 품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주요 방산업체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군산복합체와 관련한 과다 지출과 자금관리 부실에 대한 당혹스러운 기록을 언급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로비스트의 손에 노란하고 있다. 로비스트 구조는 미군 예산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전례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러시아와 중국, 조선과 이란의 예산보다 훨씬 낮다는 역설을 낳는다.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펜타곤의 총지출은 약 7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약 5조 달러의 지출만 확인할 수 있었고 2조 5천억 달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 군산복합체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아직 러시아와 중국에 뒤쳐져 경쟁력 있는 국산 극조음속 무기를 내놓지 못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조선이 이룩한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글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의 군사지출은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2조 2천4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지출국으로 차상위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8,770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 총 군사비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러시아 예산 864억 달러보다 10배나 많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군사비 지출이 640% 증가했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규모는 34%에 달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조아 교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은 조선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만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은 궁극의 억지력이기 때문에 조선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은 위험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은 조선이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미국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고 조선은 미국의 공격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며 조선이 핵을 포기한다면 아마 미친 짓일 것이다. 내가 조선의 지도자일지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중앙정보국의 해킹 형위들을 조사했다며 해커제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CIA가 장기간 전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화평연변, 색깔혁명을 비밀리에 지휘하고 간첩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유형별 사례들을 CIA의 소행이라며 상세하게 열거했습니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상하이협력기구를 무대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역사를 했습니다. 친부장은 지금 세계는 다중적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 있다. 냉전히 재살아나고 일방적 보호주의의 역류와 용서 숨치고 태권주의 강권정치가 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과 포용을 이끌고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경제무역 질서와 시장규칙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향후 중동지역 간 협력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의 정치 상황은 중동지역이 협력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중동지역 국가와 국민들이 협력을 통해 발전, 안정, 안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다마스쿠스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양국관계를 논의하고 진실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아사드는 시리아와 이란은 도박을 하지 않았고 자국과 국민의 운명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 결국 두 동맹국이 진실의 승리에 내기를 걸고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의 방문은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13년 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제국의 몰락의 시작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지역 변화와 일치합니다. 한편 이란과 시리아는 석유 및 에너지, 철도 항공운송, 자유무역 지대 등을 포함한 14개 장기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우디와 요르단, 이집트와 이라크 외무장관은 시리아가 모든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땅을 불법 점령한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시리아가 아랍연명에 복귀합니다. 테헤란 타임즈는 영광의 귀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연명은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및 안정보존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아랍아와 시리아가 11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합니다. 시리아의 아랍연명 복귀 이틀 만입니다. 사우디는 레바논 헤즈볼라와도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평화의 봄이 피어납니다. 30년 미국 침략 전쟁의 바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드론 산업이 매우 유망하다며 향후 1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1부총리는 2030년까지 연간 3만 2천대의 드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미국 생물학 실험실이 전세계 300개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정치 고위관리 카데르 아드난이 86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총 12번 구금되어 8년간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는 현재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기소나 재판 없이 행정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USA Today는 미국의 지방은행발 금융위기가 지속되어 모두 190개 은행이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가 17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평균 임대료는 약 257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퍼펙트 스톰의 직면에 있다. 재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연방 부채는 30조 9300억 달러에 이자만 연간 929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일본이 2022 해계연도 무역수지적자 21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위키릭스는 CIA 해킹부서 사이버 인텔리전스 센터가 2016년도에만 5천명 이상의 해커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인데요. 연간 인플레이션 예상은 올해 3.5%로 세계 102위권입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0.7%로 세계 최저로 예측됩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리 부의장이 우크라이나의 크랩링궁 드론 공격에 대해 젤렌스키와 그 도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안에 끝낼 것이다. 그 협상은 쉬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엑손모빌과 셔브론, 헐리버튼 등 미 화석연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인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의 화성포 18형은 조선판 야르스이다.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유엔은 구태해수 유엔 사무총장 도청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라크 검찰청은 이라크 전 총리 카디미를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남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12개국 원주민 지도자들이 찰스 3세에 대해 식민지배를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어린아이처럼 소환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서방에 일갈했습니다. 오늘의 국제평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